투수 고영표가 잡았습니다. 그리고 1루 원아웃입니다. 지금도 타자 앞에서 떨어지는 볼이었기 때문에 땅골이 되고 있는 좋은 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직구를 생각하고 있으면 체인지업이고 체인지업 생각하고 있으면 직구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가볍게 이 볼을 건져서 1루에 던졌습니다. 투아웃. 첫번째 타석에서 안타를 때려냈고요. 2구 밀어냈습니다. 좌익수 따라갑니다. 좌익수 점피캐치. 멋진 수비를 보여주는 조용호 선수입니다. 8회 초. 3타자로 정리가 되고 있는 SSG 랜더스의 공격이었습니다. 잠시 뒤에 8회말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수원입니다. 수원입니다. 수원이버 2무 수원이버 2무